제가 iMac 5K 27인치 모델을 쓰다가 최근에 M1 맥미니 그리고 32인치 LG 모니터를 사진작업 용도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1 F2키가 먹지를 않고 맥미니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볼륨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모니터에 있는 볼륨키를 사용을 해서 모니터에 있는 스피커를 가동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같이 쓰는 시스템 구성이 많으실 것 같아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 컨트롤이라는 앱이고 무료 앱이에요. 이것을 깔면은 응용 프로그램에 넣게 되겠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하면 상단에 이렇게 모니터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로그인 시 실행, 로그인 시 시작을 체크해 주시면 로그인 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모니터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고 특히 M1 맥미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충돌이 없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또 모니터에 있는 자체 스피커를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생기더라고요. 저같은 조합으로 쓰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